스파리아 네 머리에 걸어왔네 멋있네 여기 티비 그치? 응 눈으로 찍어봐 멋있네 힘들어? 그래도 꽤 걸어왔네 어 네 머리네 그럼 네 머리가 용머리잖아 왜 내 용머리야? 너 용띠잖아 오빠는 개머리야? 뭔 소리야? 그거 놀이공원 오 저기도 맞네 바이킹 탈까 우리도? 아 바이킹 세상에서 제일 싫어 진짜? 어 나는 다른건 다 타도 바이킹 못타겠더라 아쉽다 오늘 또 용머리에 한 실패 뭐 실패야 다음에 어딘지 올 때마다 못 가네 어쨌든 바람때문 오늘은 만조여서 못 간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꼭 가고 말겠어 그러게 어디구나 아쉽긴 하지만 나의 여행 와우 그래 ME 여행은 과예 전자한곳으로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바삭해가 가능한 거 같아요 다른 곳만 도착하는 식당 제일 먼저 볼게요 뭔가 붉은거 같기도 하고 많이 편해요 아 진짜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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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서 가 진짜 아우 좋다 다 익은건데 시키려고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나중에 여기 찰밥 나오면 나중에 국물에 풀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진밥이 콩국수 모진밥이 고구를 먹으며 주세요 씨미 재밌어? 어 오늘은 주말에 이렇게 이런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 진짜 제주의 한 1프로라도 아는 걸까 1프로는 알겠지 1프로는 알겠지 일단 우리 동네는 앉아 저는 지금 백숙을 완전 맛있게 먹고 이제 카페스 가라암 중입니다 뭔가 진짜 리조트잖아요 오 리조트 외국에 리조트 온 것 같지 느낌이 진짜 리조트 느낌이에요 이런데 묵녀하고 그런데? 옆머리 그게 외국 리조트 온나 봐서 묵녀 봐 오와 오빠 이거 봐봐 여기서 뭐라 숨어있어 저기 제일 중간? 그래서 저기 저 차가 저렇게 많나봐 저쪽에서 보느라 뭐야? 제가 코감기 걸려가지고 뭐가 좋은지 찾아봤더니 코감기에는 레몬, 오렌지, 귤류가 좋다고 해서 레몬을 엄청 깨끗이 씻어서 포트에 넣고 끓여먹으려고요 갑자기 코감기여가지고 콧물 나고 기침하고 그럽니다 코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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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크 고춧가루 전복 치킨때 치킨때 마úius 덮ivos 치킨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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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때로 치킨때로 양념장 맨날 해삼 잡았어 이 정도 넣고 끓이면 될까? 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물 얼마나 넣었어? 배고파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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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엽게 키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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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마늘 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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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